근데 인생 인생에는요 항상 딱 꽃이 하나가 핍니다. 한 종류의 꽃이 표예요? 둘 다 이름은 망이라는 꽃이 꽃 이름이 망해요. 망. 하나는 절망이라는 꽃이고 하나는 희망이라는 꽃이야.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이런 꽃은 시들잖아요. 절망이란 꽃도 반드시 시든다. 절망이란 꽃이 시들면 절망이란 꽃이 시드는 순간에 희망이란 꽃이 표예요. 내 희망의 문이 딱 닫혀서 절망의 문이 생겼을 때 그 절망의 문을 보면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 뒤에서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못 봤다. 이거거든요. 우린 절망의 꽃을 절망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되면 절망의 꽃은 빨리 지어요. 빨리 시들어. 근데 이걸 포기하고 피해버리면 절망의 꽃은 무궁무진하게 피어있어. 그래서 절망이 딱 떠올랐을 때 이걸 정면 응시하면서 네가 가봐야 얼마나 가냐 그러면 빨리 시듭니다. 그리고 희망의 꽃이 표예요. 지금 한 달 됐잖아. 이제 절망의 꽃은 꺼질 때가 된 거야. 희망의 꽃을 피우는 연금술사 정봉주가 온 거예요. 희망의 꽃을 피우는 연금술사 정봉주가 온 거예요.